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구보이스 적응 좀 해요. 이제 좀 나는 딱구보이스가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게 그 애니를 안봐가지고 그냥 일본 여자 음성이네 그냥 이러고 하니까 아 게임이야 뭐 어찌됐든 가네 아 50 딱구함장 안쓰냐구요? 아 그거 신청해놨어요 50은 그 컨트리뷰터 계정에다가 여기 왜 병라막로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말 알아봐준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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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도와줘야되는데 안도와줘야 관쓰지 마스터? 네? 여기 지형버그 있나본데? 여기 지형버그 있나본데? 여기 지형버그 있나본데? 여기 지형버그 있나본데? 도와줘봐좀 어휴 씨발 잠깐만 오우 안돼 벽이 부서져버려 이거 위험한데? 네? 야 옆에 들어온다 옆에 네? 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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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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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에서 없는 다음은 없으세요! 너무 높은거죠! 좀 기다려, 아군 좀 기다려야겠는데 이거 여기로 나오려나? 라멜을 고폭으로 한 방 후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에오사 모드가 와주나? 유단시나이 아니 상탈 뜨는거 뭔데 안되네 저거는 진짜? 아? 아 다 뚫린다 다 뚫린다 아군들 왜이렇게 떨어져있어? 잠깐만 야이 ㅅㅂ 엉덩이 아 근데 왜이렇게 도냐고 ㅅㅂ 아나 왜 Tianmin's 아니 ㅅㅂ 진다고 이걸? 이 새끼 뭐해 아까부터 이거 이거 뒤 센츄리온 뒤로 들어가고 있구만 이거 아이웃됐다 이거 졌다 이거 어 아 얘라도 데려가 얘라도 데려가 아이웃됐다 이거 졌다 아니 이걸 진다고? 야 너 증진이라도 써라 그냥 씨발 어 얘 증진 쓰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 한방 데미지 몇자리지 이거 스톱 같은데 아 씨발 아 증진도 안써 탱닛이야 이거 야 8티어로 팔탑방에서 6000대라고 질수가 있구나 탑건따고 올탱 7년 하면서 처음인데 탑건 능력자 냉처럼 5744딜 6킬 도탄 3380 마우스에요 이거 지금 순경 1076인데 이게 용맹한 저항 더하면은 이거 보이죠 1076 더하기 583 저게 원래 겸치에요 그니까 순경이 지금 우리가 졌는데 1650이 나온거야 순경이 이겼으면 2000 넘게 나오지 이겼으면 졌는데 1650 나왔다니까 지금 경치가 그러면 이기면은 2000 넘게 나오죠 순경이 순경이 여기 2000 써있었을거야 그냥 이겼으면 얘네 둘 잡고 이겼으면 아 4400 얘가 뺑뺑이 돌려가지고 한 대만 한 대만 내가 한 대만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이겼거든요 이거는 한 대만 더 버틸 수 있었으면 아 그 아까 4400 엉덩이 쏘는게 외도탕이나 그게 이게 ㅅㅂ 그게 이게 ㅈㄴ 개 미쳐가 이게 뭐야 이건 그거고 이게 뭐야 이게 ㅅㅂ 이게 리코셋이네 스타일리늄 이거 저팥부 같은데 장갑으로 튕긴게 아니라 아 아 진짜 게임인가 이거 이거 보자 야 뭐 5딜 싸도 다 뚫린다는데 엉덩이 45mm 미판 30mm 아니야 아 이거 그건가 잠깐만 네임리스 88mm 잖아 이거 그것 때문에 안된건가 네임리스가 왜 없지 와 이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아니 이게 탱크야 이게 요 밑에 요구이 그니까 엉덩이 맞으면 되는데 이거 핫탄 나가지고 요이 미판 맞고 튕겼네 도탄 나가지고 이거 아니었으면 이겼다 아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랑 4,400한테 너무 많이 뚫리긴 했어 4,400 골탄이 좀 세그긴 세거든요 이 운도 좀 안따라준게 아까전에 T8% 때릴때 내가 때린게 지형버그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전히 한 대 맞았잖아 이거 이거 하나랑 하아 운이 좀 안따라지기도 했네요 방금번에 근데 제가 레이팅에 신경쓰지 말고 즐기라는게 옛날에 그 떡볶이들 하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어 적당히 팀플레이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레이팅을 너무 신경쓰지마라 이 소리에요 제 얘기는 진짜 막 던지라는게 아니야 아이고 왜 또 소리 안나와 그래요 옛날에 그 떡볶이들이 한국 떡볶이들이 버릇잘못들여놔가지고 게임실력보단 인성이죠 이러면서 개지랄 떨던게 어 몇년전이에요 불과 이 새끼들때문에 내가 한사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 내가 그랬잖아 아니 하탄난다고 이게 아니 뭐야 한번더 끊어 아잇 아잇 아이씨 걔도 끊을수 있을거같은데 아 이거 뭐야 아이씨 지형이 들리는 지형이네 dumped 펜 됐다 잡았다 그랜라 그때 한국인 깠다가 응? 한국인들 게임 시잇 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고레이팅 고티어만 오지에 탄다고 그때 한국인 깠다가 침입하수를 들였었대고 개꿀잼이었어 그때 이거 저 팬티 뭐야 이거 아 근데 나는 말이 되냐고 그거 아니 원래 DC는 인성 타령 안하던 동네라니깐요 원래 DC는 인성보단 실력이었거든 분명히 옛날에는 그니까 그 DC가 나를 까긴 까야되니까 근데 실력으로는 못 까니까 내로남불하는거지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거에요 아마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거에요 아마 아 씨발 일단 까긴 까야되는데 뭘로 까냐 이러다가 실력으로는 안돼 어 그니까 이제 뭘로 까 인성들먹이는거지 DC애들이 인성들먹이나 제일 웃겨요 씨발 진짜로 존나 웃긴 진짜로 아니 아니 빵은게 아니라 원래 거기는 인성 신격을 안쓴 동네잖아 근데 우측 좀 밀자 좀 씨발 그렇게 병력이 많은데 진짜 뭐 할 수가 없네 여기서 아휴 지금 뭐 우측 밀어도 이기고 좌측 밀어도 이겨 우리가 병력이 양쪽이 많아가지고 중앙에 놓고 제가 루인베르크 하는법 유튜브에 영상 올렸었잖아 예전에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뭐야 이거 그냥 중앙 네버로 두고 양쪽 밀면 된다니까 중앙에 저렇게 들어와야잖아 애들이 쟤네 센까 그냥 중앙있는 애들 아휴 씨발 이게 상탄나냐 이게 아 보이스가 안 들리니까 힘이 안 난다 자 고복탄 넣고 12톤 어? 야 이거 뭐야 아이 씨발 나도 피 단다 야아 야아 아니 씨발 아니 나도 피 달았어 근데 야 개소네 짐 피가 같이 달아요 저렇게 누르면 응 경전이 이득이지 야 그냥 야 누르는 사람은 안 달아야되는거 아니야? 누르는 사람은 왜 달는거야 도대체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아 난죽 택하는데 이게 탱크 구조에 따라서 충격이 약간 다른데 원래 제가 의도한거는 뭐였을거 같아요 제가 12톤을 아까 밀때 의도하던거 제가 12톤을 아까 밀때 의도하던거 1등이죠 어 원래는 밀어가지고 그냥 시 어 멱살 잡고 들려 그랬거든 상판에다 고포 꽂으려고 근데 탱크 구조가 보시면은 얘가 좀 높잖아 높고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12톤이 여기 딱 끼는거야 여기 하부에 딱 끼는거에요 12톤이 여기에 여기에 끼는거야 그래가지고 네임리스트가 미니까 12톤은 이게 네임리스트 밑으로 들어가는거에요 어 그 뭐야 지국과학시간에 배우잖아 뭐 맨틀과 대륙 하면서 딱 들어가잖아 그거야 딱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12톤이 전진 눌러버리니까 바로 떠버리잖아 그냥 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 대류운동 해버렸다 월탱 서버 불안하면은 엑스브엠 터지는거 맞아요 어 왜냐면은 월탱 서버에서 엑스브엠으로 갈거 아니야 정보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엑스브엠에 문제가 생기지 엑스브엠이 순수하게 터진적은 거의 없는거 같아 엑스브엠 서버가 대부분 월탱 서버가 터져가지고 엑스브엠이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엑스브엠 아우 라임바 씨발 끝장나네 그냥 아.. 무슨 스트랍프가 여기서 대기타고.. 아휴 씨발 라임바 진짜.. 자까네 아니 얘 치기한데 씨발 뽀뽀새끼들 하여간 진짜로 스트랍프가 저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진짜 씨발 이해 안된다 라메가 쏴줘야 되는데 아.. 취발 라임바 아.. 취발 라임바 라면 방디가 있게 해서 기티 잠시만요 좋은 왕입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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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맞춤 야 라메가 사람이고 골탄을 쐈으면 진작에 죽었잖아 지금 진작에 아 게임 진짜 존나 힘드네 그래도 위에 밀어주나? 윗라인 아 그래도 와주긴 하네 차라리 소대를 하라고 누구랑 누구랑 니들 때문에 슈니컴 다 잡았는데 누구랑 찐봉새더라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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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방이 질란네 질란네 스트라부 150mm 맞고 정신 못했네 야 와서 대신 좀 맞아봐 맘에 스트라부 있고 이즈 Mama 네가 먼저 가 안 가는 킹타가 간을 보고 있습니다 가자 그냥 스트랍 이미 뒤로 쭉 빠진거 아니야 킹타 잡고 가야해 킹타 뒤에 뚫리는데 여기 맞추다보고 있는거 남잔데 키모지 라메아 보냈어 야 대구경이 최고네 아유 미칠새끼 이거 라메가 많이 잡는데 해결사네 라메가 해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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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 HAVE 이럴때는 대탄좀 써 이형이 이형이 이런애 이런애들이 약간 탱닌인데 딱 탱닌이 마인드 이런애들은 귀엽지 얘기하면 듣고 피드백을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진성뽑기들 있어요 야 만폭기는 있어 친구 그래도 이런 이런 친구들은 약간 질겜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 이정도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은 있어요 누구 방송 보고 배우면 확실히 바뀌어요 이런애들은 잘하는 사람 방송 보고 배우면 확실히 바뀔 수 있는거에요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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